제20대 총선 경북지역 투표율이 지난 19대보다 0.7% 높은 56.7%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같은 경북지역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 58%보다 밑도는 것으로 선거사상 처음입니다. 하지만 북부지역의 투표율은 비교적 높았습니다.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안동이 58.5%, 영주 62.7%, 상주 62.4%, 문경 63.5%, 예천 68.2%, 의성 60.3%, 청성 61.3%, 영양 66.4%, 봉화 65.3%로 예천지역의 투표율이 북부지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특히 북부시군 가운데 안동의 투표율이 19대보다 조금 높았을 뿐 나머지 지역은 19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